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보시면서 박수 쳐주세요. 박수로. 각자가 각자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이야,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이야, 진짜 군대 같지 않습니까? 군대.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박수로. 이야, 군대 같습니다. 군대. 하얀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 이야, 깃발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마을과. 육류 광화문 국민대회.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야, 참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